나이야 지난한 이야기 심장소리는 그때 들렸던 심장소리 세상은 생각보다 너희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되게 해야지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계속 터보 2단계 후은 너의 복수 그리고 나의 복수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낼게 이제부터 모두 괜찮을 거야 내가 해낼 테니까 달 홀펀과 싸우는 사이에도 미워와 불단의 생각을 잃고 있었던 거야? 스피드, 파워 그리고 넓은 시야까지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뛰어나군 맞아 무게성이기에 넓은 시야를 가져야만 했거든 내가 노래할 것은 뒤에 있는 폭파괴성 애송이가 아니라 네 녀석인 것 같구나 그래? 내게서 원폴 아님 터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너 자체가 탐나는데? 미안한데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좀 웃겼다 농담 재밌네 흠 그럼 시작해볼까? 금접전부터 시작이다 터보 스매시 개성 안개 너한테 있는 수많은 개성들 하지만 넌 다룰 줄 아는 개성은 너 없다는 거 이미 눈치챘다 이제야 눈치챘다니 생각보다 느린데? 내가 지금 알아낸다 했나? 올마이트의 전투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뭐? 그때부터 난 너에 대해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었고 너의 작은 습관까지 알아내려 노력하고 있었어 그래야 널 이길 수 있으니까 스매시 다리 모두가 올마이트의 기대에 응원하고 있을 때 다리는 올마이트를 응원하는 것보다 올포현의 개성과 공격 방식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어 저 다리라는 애 시야가 괴물급이야 맞아 아까 우리를 도와준 것도 그렇고 다리는 항상 전투할 때나 훈련할 때 모든 시야를 판 위에서 보는 느낌이었어 어? 판 위에서? 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제스판의 주인인거지 오... 하늘에서 내려볼 정도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불가동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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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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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까지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이 사라졌네 올마이트 올마이트한테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압도적인 강함의 있군 올마이트보다도 내가 강하다는 소리냐? 당연하지 난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너의 상태를 봐 올마이트의 전투로 사라진 한쪽 팔 그리고 후디의 전투와 옥규 후니의 전투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 작은 상처들 모두가 너와 싸우는 전투에서 설령 미력했을지라도 너녀서의 강대한 체력과 정신을 끊임없이 깎아내 결과가 이거라고 본다 달 달이 달아 울포 모두가 하나를 위해 흠 우리 모두가 너 하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다 응 헛소리를 해대는군 스매쉬 더 이상의 싸움은 무의미해 그만 포기해 울포 시끄럽다 원포울 그놈의 스매쉬는 거리를 가까이 주지 않는다면 공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지 응? 지금부터 거리따위 주지 않는다 그래 그럼 기꺼이 너의 낯짝에 스매쉬를 날려줄게 계속 촉수 블루스 울트라 달 달 달 기어로 학생이 최강의 빌런을 어 다리가 올포원을 애들 애들아 불의가 해냈어 흠 흠 어 생야 어 어 아버지 정신이 이런라 저 빌런도 빌런이지만 아버지를 잃은 기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일 거야 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혼자 우리한테 무언가 하기는 힘들거야 그러니 아버지를 한번 안울 수 있는 시간쯤은 주자 어... 하... 착해 빠진건가 그래 해줄 수 있지? 없절래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해 음 어이 생이야 어? 너의 아버지를 우리가 쓰러트린건 맞지만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읽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러니 아버지를 안울 수 있는 시간 좀 줄게 정말로? 어 난 너와 다르니까 아버지 아버지 자 그럼 라테야 훈아 잠시 일로 와줄래? 알겠어 어? 훈이 쓰러졌는데? 많이 힘들었나보네 라테 너라도 오자 응 알겠어 다들 수고했어 올마이트와 푸디의 희생이 있었지만 더이상 빌량연합은 존재하지 않아 멍청한 자식 뭐? 난 너와 다르다? 맞아 난 너와 달라 어... 설마... 아버지, 죄송합니다. 개성, 근수, 스매시! 홀마이트의 힘과 아버지의 힘까지... 지금부터 내 세상이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